월드시아평가임을 다시 한번 날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지민 선수의 위치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수권에서 막 무리하는 성향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서 딱 우측이 붙다가 사고 났을 때 딱 빠져나와서 2연속 1등? 이러면 판 완전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과연 지민 선수가 2연속 1위를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닌 선수가 워낙 이렇게 1위로 치고 나가면 정말 웬만하면 뺏기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몬스터 선수가 저 위치에 있다는 게 약간의 전체적으로 좀 무섭긴 합니다 이 다음에 킹돌 하면서 큰 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쿼드랑도 붙어있기 때문에 더 더욱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월드가 일단 4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근데 4위까지 닌이 살짝 실수가 나오면서 지민에게 1위를 줬어요! 1위 1위고 지민이 1위! 이러면 지민이 2연속 1위하면 이격이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지민 이런 거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드랩거리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랩 들어가자마자 역전은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물론 뒤에서 닌도 그렇고 홍도 그렇고 월드까지 압박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야 안쪽에 방어들이면서 닌! 하지만 결승전에서 다양한 걸 경험한 지민이기 때문에 쉽게 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어차피 2위는 막아도 3, 4위는 못 막는다는 판단이 되니까 한 호흡 뒀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홍도 껴있어 그런데 지민이 이거 잘 탑니다! 자 거기다가 빌드 최대한 만들어가면서 상위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위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월드가 1위인데! 월드가 1위인데! 닌과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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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생각보다 넓게 돌아놓고 그다음에 드래프트 발동시켰을 때 안쪽으로 갑자기 훅 파고 들어야죠! 여기! 자 앞쪽이... 오! 두 달! 이거 앞쪽 라인이 조금씩! 모르죠! 벗겨요! 네! 이거 1, 2, 3, 4위 아직 다 몰라요! 드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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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이껏 승! 지민! 이거 이러면 월드가 이거 역전 되나요? 오케이! 할 수 있나요? 확감하게 직부! 오! 두 달! 이러면 월드! 이러면 월드! 월드! 닐! 닐 월드!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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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홑! 닐과 월드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홍 박사님이 이걸 해내네요! 물론 이 선수가 정말 최근에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응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닐이 있고 월드가 있고 지민이 있는데 여기서 1대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풍전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가 있어요! 그냥 운으로 팀전, 게임전 이렇게 본선 뚫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뒤쪽에서 딐 월드가 계속해서 싸울 것 같으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가속을 붙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민이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2연속 1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의 승물도 이렇게 알렸네요!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을 쓰러 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월드 선수의 과감한 움직임 거기서 나온 사실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홍선수에게 정말 좋은 장면으로 이어졌네요! 오! 오! 오!